이거 아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같이 하는 건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태형이 형 좀.. 태형이 형 어디 있어? 난 모르겠다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못해 안 떠 잠시만 기다려봐 잠시만 미안 어렵다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니? 아니 이거 왜 댓글이 안 달릴까? 그냥 위버스로 가자 위버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들어와요 모르겠다 안 되나 봐 다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미안합니다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자 오 댓글 써지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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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40 9만명이 보고 있다 50만명이 근데 응 근데 그래 이것이 이거 아닙니까 뭐 나 목소리 잘 들려요? 나 목소리 잘 들려요? 응 난 술도 갖고 더 대 꾹 꾹 꾹 아 댓글이 또 안보여 넌 보이는데 댓글이 업데이트가 돼 근데 뭐 새롭다 되게 기다려봐 다시 내가 요청 한번 해볼게 요청을 해봐 뭐야 뭐야 내가 쳐드려야 되잖아? 아 태형이 형 쳐드려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어 됐어 보여요? 어 됐다 어 됐다 딱 눈 감으려고 하는데 그 남준이 형이 갑자기 단톡방에 문자 보내가지고 종구야 라이브 잘 보다 간다 뭐야 라이브 하고 있어 해가지고 보냈는데 갑자기 누가 뭐 뭐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런 이런 아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길래 뭐야 아무튼 아니 그 뭐지 아미 중에 한 분이 그 타투 하고 싶은데 부모님 하라고 해준다고 해가지고 음 나도 말 안하고 있는데 근데 어? 아 아 뭐 응 형 우리 정푸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나 하고 말해 부모님들이 다 아시잖아 뭐 그냥 멤버들끼리 기념으로 그냥 새기기로 했어 응 잘했어 응 잘했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맞냐 너한테 가야지 너 내일 아무것도 없이 해 저 내일 내일 건강검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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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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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왜 몇개 응 320개 으응 그게 돈이 되나 그게 돈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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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군대 그럼 뭐지? 그럼.. 집사2장 집사1장 안 나와 해봐 밤이 많이 컸네 밤이 그때 봤을땐 비슷해 엄청 많이 컸네 밤이 일로와봐 밤이 홈? 밤이 홈? 안녕하세요 밤이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밤이 하우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우스 하우스 이게 뭐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ㅎㅎ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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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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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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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국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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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다 아.. 아.. 너 위워스 라이브로 가 빨리 거기 가서 나중에 같이 하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오늘의 어.. 태연과 라이브는 정국의 마무리하도록 입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내일 봐 조심히 가세요 아.. 그래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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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 이..